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교 견적 서비스 사람과 공간을 잇다 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무겁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로 완성된 31평 세무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입구에는 짙은 우드톤의 템바보드와 목공 디자인이 된 내부 파사드의 은은한 조도의 간접 조명을 설치해주어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복도를 이루는 가벽의 벽체 안에는 방음 효과를 주는 방음 자재도 꼼꼼하게 넣어주어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복도 옆으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탕비 공간을 가벽으로 수납된 형태를 주어 깔끔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놓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주어 직원들끼리 다과를 먹으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천장 인테리어 마감은 심심하지 않게 공간 분리를 해주어 업무 공간에는 직원들의 편안함을 위해 도배 공사를 해주었고 따로 구성된 공간에는 우드 무늬 필름으로 시공하였으며 유리가 벽에 불투명 시트지로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회의실 인테리어의 내부에는 글라스보드를 설치해주고 그 밑에 펜을 보관할 수 있는 펜트레이도 제작해주었으며 또한 짙은 우드톤으로 복도와 같은 디자인을 해주어 편안하고 안락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주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신뢰가 가는 정직한 분위기로 완성된 31평 세무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